우리 지금 환경문제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거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이 환경문제의 우리 종류 가장 중요한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사막화 다 중요해 열대림 파괴 산성비 오존층 파괴 다 중요해 시험 문제에 딱 5개 나올 수잖아 어떠한 영양기 때문에 어떠한 피해를 끼치고 어떤 지역이 나타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알기 때문에 간단하기만 얘기할게요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났니? 원인은 뭐야? 어떤 피해를 끼치는 거야? 지구온난화가 왜 일어나는 거야? 지구온난화의 뜻이 뭐예요? 대답을 해줘야 돼요 우리 오픈에서라도 대답 잘해요 그렇지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온난해지는 거야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좋겠다 나 겨울 너무 싫은데 지구가 따뜻해진대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구의 기온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? 온실 효과라 그래 지구가 이제는 비닐하우스 효과 온실 알죠? 이 지구가 있어 지구가 우리 푸른 지구가 이 푸른 지구가 바로 비닐하우스를 친 거야 겉에 대기에 비닐하우스가 친 것처럼 우리 비닐하우스 들어가 봤어요? 온실 들어가 봤어요? 겨울에도 들어가면 따뜻해 따뜻해 왜? 그 막을 하나 넣었기 때문에 태양의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 반사되는 에너지가 여기다 막고 다시 들어오거든 이 지구의 복사 에너지가 다시 들어와 그래서 따뜻하게 데워주는 거야 온실이 되는 거야 비닐하우스가 되는 거야 근데 왜 이런 비닐하우스 온실이 왜 만들어진 거야? 바로 온실가스 그죠? 그 온실가스의 주범이 누구니? 주범이 뭐야? 그래 화석연료야 화석연료들 즉 화석연료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면서 바로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CO2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화석연료는 뭐야? 석탄, 석유 우리 자동차 석유 그래서 막 과거 우리 공장의 석탄 산업화가 되면서 석탄, 석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단 말이야 약 300년 전부터 300년 전부터 이산화탄소가 급속하게 지구에 증가하게 된 거야 많아진 거지 산소는 오히려 줄어들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면서 뿌옇게 지구의 막이 생긴 거야 이게 바로 뭐야? 온실가스지 온실가스 근데 옛날에는 우리 사람이 호흡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런 화석연료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누가 또 다 잡아먹었어? 이산화탄소를 아 이산화탄소 맛있다 하고 산소를 내뿜어 주는 애들이 뭐야? 나무들이지 그치? 이 빽빽한 산림들 근데 이 나무들을 갖다가 또 어떻게 했어? 파괴시켰어 산림 야 나무다 나무로 가구도 만들어야 돼 책상도 만들어야 돼 여러가지 산림장원 개발해야 돼 막 도로도 만들어야 돼 야 나무 없애버려 없애버려 야 나무 귀찮아 산림을 막 파괴시켰어 그럼 이산화탄소를 잡아먹으면 못 잡아먹어 못 잡아먹어 점점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는 막 증가하는 거야 물론 많은 매연가 각종 온실가스들 주범은 이산화탄소인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온실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봐봐 이 온실가스가 쫙 있어 이게 덮인 거야 이게 바로 뭐야? 그래 CO2에요 CO2 태양의 에너지가 우주로 다시 받았다가 복사의 에너지 지구의 복사의 에너지 가야 되는데 이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온실가스에 다시 한번 튕겨서 다시 들어오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기후변화협의체가 2016년에 발표한 건데 19세기 말부터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농도가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 막 증가하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부터 학원생활했을 때는 이때만 해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아직 1도도 안 올라갔어 근데도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가 위험하고 있어? 라고 설명했는데 또 금방 이만큼 올라갔어 한 10년이 또 지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대기의 평균 기온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 이 기온이 같이 이산화탄소 농도만큼 어? 똑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얼마나 올라갔어? 13.4도 정도 돼 원래 지구의 평균 기온이 그쵸? 1880년대는 13.4도 정도 돼 근데 14.4도 지금 몇 도야? 1도 선생님 그때는 1도 정도밖에 안 올라갔다 그랬어 근데 지금 한 1.5도 정도 올라간다 1.4도 5도 지금도 올라간다 근데 앞으로 2도 3도만 더 올라가도 아니 3도만 올라가도 지구에는 완전 큰 재앙이 나타난대 그런 영화 봤죠? 지구온난화로 막 기상이별이 나타나고 예전에 막 투모로우부터 해서 지구가 막 멸망한다 이런 영화 되게 많잖아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큰일 난다 환경 파괴라면 안 된다 생태 중심주의로 가야 된다 지금 똑같은 거야 환경문제 좀 심각하게 좀 받아줘라 지금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 지금 현재 1도밖에 안 올라갔어 근데 지금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니까 기상이변이 나타나고 있어 우리 친구들 몰라 우리 봐봐 우리 몸에도 어 야 너 몸이 안 좋은데 안 좋은데 나 만져봐 연도제 온도제 보니까 우리 36.5도인데 37.5도 돼 약간 미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벌써 몸이 안 좋아 아 그럼 벌써 몸이 안 좋아 근데 38도 됐어 돌아갔어 38도 아 내 해열제 먹어야 되나 봐요 3도만 올라가 봐 39도 40도 돼봐 인간이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의 평균 온도에서 3,4도 40도만 돼도 애들이 해농해농해 미치겠다 죽겠다 지구도 그렇게 되는 거야 3,4도만 올라가도 남극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지금 1980년대야 이때 지금 북극의 빙하가 이만큼이었어 지금 따뜻해진다네 많이 틀었는데 실제 사진이야 엄청나게 줄었어 각 산지 지형에 막 히말라야 산맥 알포스 산맥 로키 산맥 거기 사는 사람들도 보니까 어 옛날에 얼음으로 덮여있었는데 어 빙하가 녹네 야 이상하네 문제는 바다의 해수면이 점점점 진가하고 있는 거야 우리 부산 앞바다 우리 각 동, 서해, 남해 우리 이 산맥이 바다가 지금 매년 조금씩 조금씩 약 1cm 1cm도 조금 안되지만 계속 매년 매년 이 바닷가가 올라가고 있어 바다 깊어지고 있어 왜?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이게 녹으니까 바다가 더 어떻게 얼었던 것들이 녹으면서 녹으면서 바다가 증가하고 있는 거야 즉 해수면이 해수면이 상승을 그럼 육지는 감소하고 있어 지금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다시 보자 지금 지구온난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지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막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자연재해 우리 배웠던 기상이변 속에서 자연재해 홍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또 비가 억수로 안 오면서 가뭄이 막 심각해지고 있어 한쪽은 홍수가 나고 한쪽은 막 가뭄이 나고 이게 뒤죽박죽 위 지금 균형이 제일 안 맞게 된 거야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야 어느 곳에서 막 폭설이 일어나고 한파가 일어나고 우리도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갑자기 지금 지구가 막 미치겠어 미치겠어 지금 이런 기상이변이 막 곳곳에서 막 우박이 쏟아지고 막 일어나고 있는 거야 또 뭐라고 중요한 게 북극과 남극이 얼으면서 이 얼음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야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다가 올라가면 육지는 감소하는 거야 우리 해안지역에서도 배웠는데 전 세계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디야 해안가야 해안지역인데 자꾸 물이 들어오는 거야 모래가 주변에 있는 모래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문제는 저 태평양에 있는 아름다운 섬나라들 있어 투발로 같은 거 이미 얘네가 선포했죠 몰디브 이런 나라들 태평양에 아름다운 섬나라들 되게 낮아 걔네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만 되면 2030년 되면 그냥 나라 자체가 없어진대 해수비 상승하니까 그냥 싹 가라는 거야 우리나라도 이걸 선생님이 그 선생님 선배가 지질 그쪽 연구소에 있는데 남극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았을 때 그때 그 시뮬레이션 그걸 봤어 시뮬레이션 이 한반도가 이 한반도가 녹으면서 쫙 올라오는데 물이 남극 북극의 얼음이 녹을 때 쫙 올라오는데 진짜 이만큼밖에 안 남아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았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우리 63빌딩에 30 몇 층까지 30층까지 거의 다 잠겨 다 잠겨 불쌍해라 우리나라는 괜찮겠지 웃기지마 원빈같았죠 웃기지마 틀나이 아니야 문제야 이거